자 7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알테오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완전히 순환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시장을 지금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까지 이제 가세를 했죠 외인 기관이 코스닥을 거의 패대기를 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스닥 선물이 0.9%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죠 축제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 분위기죠 미국하고 중국의 이러한 지금 힘싸움이 계속 전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희 거래소 쪽에 1300억 1800억 매도 코스닥도 외인 기관 1400억 1600억 매도죠 웬만한 종목들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특히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 상당히 크게 많이 매도가 나왔죠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고 반도체 장비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 하면서 전부 다 대부분이 매도를 쳐버리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섹터고 이 코로나 부분에서도 좀 동떨어져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13조까지 올라왔죠 이런 부분도 좀 한몫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외인 기관들이 계속 팔아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아무튼 근데 지금 가장 큰 거는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부분 이게 이제 모더나의 백신 소식이 상당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뭐 하루짜리밖에 지금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다시 심리를 덮어버렸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더나의 이런 항체 형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나타나면서 수혜주 파미셀이 오늘 9%나 하락했죠 그리고 모더나가 시간에서 많이 오르다가 결국 7%밖에 오르지 못하고 마감을 하면서 지금 파미셀이 9% 하락 시젠이 4%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제 이렇게 올라서면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하락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죠 외인이 27,000 매도에 기관도 1,800주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바치는 부분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하락폭이 좀 큽니다 2.2% 이 정도면 한번 이제 돌아설만한 그런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 하고 있죠 여기에서 더 밑으로 밀게 되면 60일 선까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60일까지 한번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손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면 다시 올라서겠죠 지금 상당히 안개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언제까지 밀지 상당히 기약 없이 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오랫동안 거의 두 달 동안에 밀고 있죠 자 이렇게 밑으로 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좀 다다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이 언저리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고 플랫을 만들겠죠 그러나 은봉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또 들어와 주면 분위기는 반전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낯석 선물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반영이 됐죠 내일 나스닥 오늘 밤에 미국 정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내일 아침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면 이제 한번 돌아설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팜앱신 끝도 없이 내려오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냈죠 직전 저점에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오늘 12,000 매도에 기관도 200주 매도했죠 여기서 계속 은봉이 나오죠 지금 이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리면 결국 61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쌍끄리 매도가 아주 많이 나왔죠 천억 이상 이렇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뒤에 돌아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 불꽃으로 한번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이 쌍바닥을 맞고 밟고 올라설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외인 기관이 여전히 또 코스닥 매도로 또 일관한다 그러면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은 수급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개별 종목에 아주 큰 호재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의 제약바이오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이제 21선 깨고 한번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해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 파동을 요렇게 한번 타고 시작해서 밑으로 한번 밀었죠 한번 밀다가 다시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외인 기관 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얘는 6,000조 3,000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죠 자 요렇게 움직이고 양봉이 양봉이 만들어졌지만 거래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신호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요렇게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진다면 바로 밀어올릴 거고 거래량이 터지지 못한다 그러면 좀 더 밀려 내려와서 조금 더 파동을 타는 요런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거래량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결코 쉽게 무너져 내릴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밀려 버렸죠 61선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60선 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 기관 뭐 관망했죠 자 지금 여기에서 60선 부분에서 계속 터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터치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2.3% 이 정도 하락이면 평균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60선은 받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 오게 되면 외인 기관이 코스닥을 좀 더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를 또 매도로 일관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녹십자 랩셀도 61선까지 내려 왔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밀리다 60선 받고 돌아섰고 또 위에서 쭉 밀리면서 60선까지 받았죠 외인 기관 6000주 1600주 매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 분위기 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올라 설 겁니다 이게 전환이 되려면 지금 제약바이오 워낙에 많이 밑으로 밀었기 때문에 외인 기관이 한번 이제 됐다 이렇게 마음먹고 매수가 갑자기 들어와 주면 바로 분위기는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계속 끝없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올라섰죠 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재료는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0선까지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상당히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부광역품도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죠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몸통이 지금 통과하는 2평선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20일선, 10일선, 33일선 다 뚫고 내려왔죠 자 외국인이 87,000주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33,000 매도가 나왔고 거래량은 많이 죽었죠 자 여기에서 밀려버리면 60일선 또 보러 가야 되겠죠 자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밀려서 내려와 버리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이 패턴이 깨지게 되죠 33일선에서는 받고 올라가고 좀 길게 내려왔다가도 치고 올라갔죠 여기에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아마도 돌려 세우는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설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깨고 내려오면 지금까지의 패턴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일 양봉으로 이 몸통이 이 평선들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냥 밀려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후 흐름이 결정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남았죠 알테오젠은 지금 0.1% 하라 아주 강력합니다 알테오젠 외국인 기관이 3000주 6000주 정도 매도했지만 21선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21선을 일단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버텨내고 있죠 버텨내고 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위태위태하게 좀 흐르고 있죠 여기서 밀어올리려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 힘이 좀 실려야 됩니다 외인 기관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이 제약바이오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밀어올릴 거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이런 흐름이 아주 거래량도 적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오던가 올지 아니면 계속 행보를 할지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밀어올린다면 한번 밀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시장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있었던 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